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맞아, 이거야. 내가 갖고 싶던 거. 무슨 색이 예뻐? 이 보라색. 투명이랑 이거랑인데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. 예쁘다. 하트도 있나? 하트도 있어. 사가고 싶어. 이건 속지 포함인 거겠지? 이거랑. 선생님, 혹시 이거 하트 모양도 있어요? 그 하트 모양 빨간색은 없어요? 네, 안 갖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이런 작은 거 주셨다. 나 이런 작은 건 안 써봤는데. 진짜 이런 사이즈가 진짜? 응, 완전 미인. 근데 이런 거는 그 폴꾸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사진 붙여서 꾸미는 사람들 많이 하는 거 같아. 아, 쪼끄럽게. 나는 사진 그건 안 해서.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거지? 그거는 체크 속지 새로 나왔더라고. 예쁘다. 아까 그 나비 다이어리터. 색깔이 세 가지인 거 같아. 근데 체크는 잘 못 쓸 거 같아, 저는. 아, 저건 무지? 어. 무지만 있는 거? 이런 속지도 귀엽지? 예쁘다. 아, 이건 그냥 여기다가 스티커 안 붙이는 거 같아. 맞아. 근데 이거는 A6 사이즈인 거 같아. 우와, 이런 거 진짜 작다. 귀엽다. 작게도 하는 거. 난 작은 다이어리는 별로 안 써봐서. 안 써봐서. 미쳤어. 제가 잠깐 생활이 필요한었거든요. 저 기억한 데에 있어서 기다려주세요 작가님도 찍어도 돼요? 어 저 얼굴에 눈밖에 안 나오는데 네네 괜찮아 잘하실게 저 이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데뷔했더라구요 아 나도 찍어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 흰색이에요 와 대박 민망 저 작가님 이거 우와 이거 작가님 거구요 이거 코코 작가님 이거 코코 작가님 뭐라하네 뭐라하네 롱이 이렇게 마셔봤네 네 코코 머스패드도 넣어봤는데 제가 이거 아 이게 진짜 진짜 정말 저거 카드같은 거 같아요 오 히 만져도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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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너무 귀여워 어쩜 좋아? 이거 뭐야 아니 이 인형이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저희 무료로 스티커로 드리고 있어요 우와 이 캐릭터 너무 귀엽다 엽서 엽서도 귀엽다 여기 미쳤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난 이 인형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아 여기 게잉 그거 있는데? 이건 뭐야? 이거 봐 이거 봐 왜 앉을까 사진 찍어줄까? 너 앉아 내가 찍어줄까 여기 전신 그거 있어 이 장갑 어떡할 거야?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근데? 무료 플레이 나 근데 이런 거 할 줄 몰라 얘 이름이 돌풍이래 제주도 출신이구나 차귀도 앞바다 바다 아 그 신발에 꽂는 거 어 이거 그거네? 아 그 신발에 꽂는 거 오 귀여워 우와 이 인형도 귀엽다 미니 이 인형도 귀엽다 인형도 귀엽다 인형도 귀엽다 응 괜찮은데? 색깔디 거 인형은 엔디테이요 생일이 없어 그거를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살 게 좀 있는데 줄을 서야 되는구나 또 응 나 이건 없는데? 꽃자기 이건 없는 거 같아 꽃자기 이제 너 나 때문에 다꾸 용어 좀 알지? 응 아 꽃도 있어 여기 꽃이 있는 거야 어 제가 펴드릴까요? 아하 네 오 잠깐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 신상 맞죠? 네 맞아요 저도 꽃게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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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2등 대박 2등 박수 대박 2등 나왔다 2등 나오셨대 2등 나오셨대 나는 꼴찌겠지 2등처럼 난 5등필 5만원은? 5만원 상당 나옵니다 우와 개코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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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원 이거 뽑기까지 네 꼬바야? 네 꼬바요? 네 아 오둥이 똥손 과연 아 역시 오둥이야? 천천히 더 원하시는 다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없는 거 같은데 얘로 해야겠다 이거 같이 사신 거 맞죠? 응 이거는 만 원 사셔가지고 이거 책이랑 같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볼링듯한 느낌 귀엽네 이거 MBTI 스티커 나도 보고싶다 하나하나씩 있는 게 있나봐 안녕하세요 어 얘 생긴 거 봐 약간 이 눈짝짝이인 게 귀엽다 응 뭐 하나 사가 볼까 봐 어 케이스도 있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지 건물 모양 응 귀엽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귀여워? 음 얘가 조금 더 큰 건가? 그치 어 그런 거네 크고 디테일이 많아 어 약간 얘 원시인이 있어 근데 난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원시인 원시인? 그거 할까? 이거 밸박스 누워있는 거 아니지? 너무 귀여운데?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가격 엄격팀 이거 두게요 네 우선 찍어야 돼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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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이건 있는데 이거 두 개 없어 사야 돼 멍쇄 멍쇄 혹시 작가님이 아니 저 풍쇄예요 아 이거 없는 거 이것도 없는 거 이거 두 개 할까 봐 이건 샀어 이거 진짜 예뻐 이쁘어 이렇게 보니까 그치 다이콧이야 내가 스티커는 거의 다 있는 거 같고 어 우와 왜 이렇게 예뻐 이거 가져가야겠다 영암도 예쁜 거 같아 그치 이런 것도 있어 난 그 폭신폭신한 스티커? 아 뭐라고 하셨어 에폭시? UV? UV인가 에폭시인가 그치 귀엽지? 키링 아 나 만 원 이상 해야돼 그럼 나 6천 원 이것도 없는데 어 이 핑크색은 있는데 노란색이 없어 얘는 두 번 한 게 없네 이렇게 어 어 없네 약간 구름 모양? 노란색 구름? 응 이것도 꺼봐 펜성어스 스티커 진짜 작가님 이번 서일페 스티커 신상셨어요? 따로 없죠 그거랑 로고 밖에 없어요 아 캐릭터는 따로 안 나왔죠? 아 네 괜찮아요 이거 그럼 3개 할게요 나 여기 보는데 스티커 이거 전부 다 보이는 거 같아 아 진짜? 살 게 없어 너무 빨라서 매달 사서 살 게 있나 봤는데 다 있어 응 골라도 안 돼 안 돼 나 땡손이었던 말이야 내가 해? 비어있는데 하지 말고 뭐? 안 비어있는데? 나 그냥 해본 말이야 한다? 2등 되면 좋겠다 캘린더 캘린더 2등 되면 좋겠다 캘린더 캘린더? 네 소박한가? 1등을 달아 아 됐어요 뭐야? 아 5등이야 역시 동선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? 네 여기 여기 선물 아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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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약간 쪼꼬미 스티커 많아 그치 수고하세요 여기 약간 독특한 컨셉도 있었어 군대 버전 아 이거 귀엽다 그립쳤어 구매하시고 무료 나눔도 개수 제한 없이 하니까 아 아 한정판 랜덤팩 네 어 짱 이거 9장에 11,000원 고르는 거래 쩔지 이런 거 좋아 아 아 이렇게 사진 얼굴을 놓고 위에 스티커 붙이는 거? 이렇게 뚫려있어 가운데가 아 이걸 갖고 싶다고? 에스파 에스파 보세요 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뽑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원에 나 그럼 뽑기 우선 뽑기 한번 아 스티커 사고 뽑기 할래 네 한 번에 계산 여기 무료나노는 저 무료나노는 그냥 가져가? B급 스티커를 그냥 주는데 어 어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다 응 큰 거 좋아야지 골드가 완전 반짝거려 예쁜데 이거 응 여기가 좀 황금팬티 황금팬티? 아 이름이 황금팬티에요? 여기 황금팬티 디테일 뭐 황금팬티 너무 귀엽다 어 그것도 귀여운데? 나 그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에요? 네 다 여기 아래에도 어 이것도 우산 커 이것도 커 네 장 이것도 이쁘죠 어 이쁘다 딸기 버전 딸기 버전 다섯개 이거는 핑크 딸기 여기서 다 고르기야 우리? 몰라 여기는 펄리에요 아 아 펄리는 좀 어려우니까 아 근데 아까 앞에 있는 거 귀여웠는데 그치? 여기 귀엽게 조그맨 아 근데 조그만 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 이거 색깔 봐 그니까 색깔이 예쁘다니까 이 메론소다 응 아 이런 펄리임 난 못 써 이런 거? 어려워 사진이 안 찍혀져 근데 이거 한 장 남았어 그거 알지? 마지막 한 장은 그래? 그런 게 있어 얘가 그 마린 느낌이다 아 여름 거네 우산 세 개만 더 고르면 돼 어 약간 자꾸 큰 거에 손이 가 아 이거 되게 귀여운데? 여기는 그냥 다 사면 되겠는데 은채야 어 이거 하고 이건 뭐지?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얘 뭐 흘리고 있어 이렇게 뭐가 싫다 액체를 흘리고 있어 그럼 우선 8개 하고 9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 남았다 아 똑똑한 거네 컴패티도 하나 할 거야 나 근데 컴패티 바보라서 잘 못 사서 해야지 하나 뭐하지? 작가님 8개 골랐는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어 약간 큰 거 좋아서 여기를 아 여기도 고르는 거예요? 네네네네 아 이거 진짜 커요? 네네네네 스티커예요 이거 진짜 커요 그럼 이거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무료로 하나 드릴 거예요 아 100만 이상 사면 이게 무료예요 그럼 이렇게 아 오게요 그리고 뽑기도 하고 싶어요 네네네네 다 뽑기 찍어? 그냥 찍어줄게요 일단 걱정 잘 찍는데 이거 산 거 찍는 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것도 같이 넣어 드릴게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뽑아요? 네네 뽑아주세요 여기까지 뽑아주세요 아 네 과연 오뎅이요? 그래도 스티커 하나다 아 나 진짜 똥송인가봐 본전 본전 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별로 별로 이거 또 귀엽다 카네이션인가? 동백꽃이 아 능송 나 능송이 맞아요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이거 귀엽지? 색깔이 예뻐 색깔도 예뻐 이거로 하자 이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무료 안가올까 아 무료도 볼래 이건 그냥 무료예요? 네 개수 제한 없고 그냥 편하게 가져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 어디가 빅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 하나 찍혀있어도 빅급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구운하기 힘드실 수 있으세요 많이 골라도 돼요? 네 다 가져가셔도 돼요 네 다 가져가셔도 돼요 짜자잔 B급이라는데 어디가 B급인지 모르겠어 어디가 B급인가요 진짜 많아 다 가져가도 된다 해서 다 가져가도 된다 해서 사실 진짜 다 가져올려있어 다 가져가도 돼요 이거로 해서 이럴로 하자 이럴로 하자 귀엽지? 진짜 같아 이거 봐 얘 이거봐 얘 약간 옆에서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 애기 인형도 있다 여기 뒤에 여기 여기 그릇도 귀여워 여기 그릇도 귀여워 아 여기까지 9,000원이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해보시고 왔습니다 우리 약간 이렇게 맛있잖아 진짜 코칭 영롱하지? 깃털 너무 예쁘다 깃털 사야겠다 이거 블랙 깃털도 있다 약간 그 같아 약간 할로윈 파랗한 느낌 작가님 여기 한 번만 찍어도 돼요? 네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 네네 저 통새라고 합니다 아 제가 선물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갖고 있어서 어 이거 없는데? 호랑이 응 이거 새로 나온 건가? 나머지는 다 있는 거 같아요 어 이 명함도 귀여워 가져가 이거 굴러가는 거 귀엽지? 딩굴딩굴 딩굴딩굴 어 이것도 있네 이건 뭐지? 아 펄로우 스티커인가?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망치래 아 망치래 주먹 작가님 저 이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거는 공 스티커예요? 이거는 팔로우로 이렇게 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싶은데 네 많이 가져가요? 아 보여 드릴까요? 아 네 아시죠? 없는 거 하나씩 가져가도 돼요? 아 사비 많이 가져가도 돼요 이거 아 진짜요? 얘는 있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얘 있고 얘 없어 네 네 아 이거 뭐야 이 편집 이보좌군 영국에서 추측으로 제작해요 맞아 얘는 호랭이는 호랭이는 동그라미라서 동그라미라서 응 이렇게 작가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치? 여기 약간 색감 이쁜지? 지금 처음 봤어요 스티커 어 사람 많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귀요미들만 동그라들만 아 아 아 아 우선 내가 살려 했던 게 있는데 이 아 이거구나 샘 샘 샘 이거랑 응 세 개 이상 구매 시 천원 할인이래 나 이거랑 근데 이거는 크리스마스인데 좀 늦은 거 같아서 아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이라 이거 약간 쨈 여기 사진이 없는데 아 아 없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봤거든 예쁘다 이거 그치 이거랑 근데 크리스마스 지났다 해도 이건 너무 예쁘지 그치 너무 예쁘다 이거는 우선 빨리 쓰면 되니까 오늘 장바지 아 근데 이것도 귀여운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두 개 보였잖아 그치 그치 약간 사람 보는 눈 똑같다고 근데 이런 색감도 좋은데 아 예쁘다 이 커튼 오리 얘 파마 있어 약간 그거네 묻었고 이거도 귀엽지 뭐하는 거야 이거랑 같이 쓰면 될 거 같아 시리얼 아 시리얼이? 이렇게 할까? 딴 거는 어? 나 앞에다 보고싶었어 마트 장 보는 거야 나 장 많이 보지 아니 캐럿 토마토 이렇게 할게요 여기 뒤에 커튼 하신 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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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예쁘다 응 여기도 약간 이런 컨셉 느낌 이거 이런 거 아 그거 없어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? 뭐라고 하지? 귀요정 요게? 그 뭐지? 귀 뾰족한 애들 아 근데 이건 사고 싶어 너무 예쁘다 왕크니 아까 그 마테랑 같이 쓰면 그거를 써야 될 거 같아 이거 뭐야? 샘플 비교? 네 어? 아 케이크 꾸미는 거 참다 아 진짜 아이디어 꾸메 짱이다 아 이 펜더도 귀엽다 아 펜더 이뻐 아 펜더 이뻐 푸하오 네 이게 너무 좋다 주인공 선물 공간 아 귀여웠구나 귀엽지 뭐? 아 나 그거 있어. 나 있어? 응. 이거 얘랑 세프인데 이거 있고. 이것도 있고. 이거 있어? 이렇게 두 개 너무 귀여워. 어 있어. 이거 있는데 이거 없어. 이거 하나 없어? 이거 신상인 거 같아. 저번 달 신상? 내가 저번 달에 못 샀거든? 아 이거 크리스마스 사기 늦었나? 아 나 근데 지금 집에 크리스마스 스티커 너무 많이 나와서. 어 맞지? 조명 때문에 그런 거? 아 저 뒤에 조명이 있어요. 여기는 스티커가 엄청 길어. 그치? 네. 뭐 같이 넣어져 있는데 이렇게 병에 뭐 갑자기 탈탈이 될 때 우와. 우와. 와인병에 부치나 스티커. 응. 집에 와인 있는데. 아세요. 근데 뭐 코치가 좀 안 가고. 응. 이거 뭐야? 피자야. 마트? 피자. 응. 신기하다. 피자는 사야지. 너 피자 좋아하잖아. 응. 살 이유를 만들어. 아 이것도. 뜨개실. 스티커도 사고 싶은데 뭐 사야되지? 작가님 혹시 요거랑 같이 나온 스티커가 있어요? 요거 뜨개질은 제가 요거랑 많이 썼거든요. 요거 요거요. 요거랑. 네. 귀여워. 피자는 혹시 있어요? 피자는 요거랑 같이 꾸며놓은 게 요거예요. 아. 어 이건 공돌이 캐릭터다. 귀엽다. 저 선글라스. 응. 이거 봐. 이건 뭐야? 겨울 포장마차. 어? 이거 잘하네. 이거 붕어빵이랑 이런 거. 붕어빵이랑 떡볶이. 이것도 하고 싶어요. 여기 실물이 더 귀엽다. 응? 해리포터. 해리포터. 미쳤네. 쫄지? 아우 생쥐하우스래. 귀여워. 이거 뭐야? 그 라따뚜이 생각나요? 약간 요리하는 생쥐 있잖아. 응. 응. 한 장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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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아. 저 홍세이거든요. 아. 안녕하세요. 아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웃어도 됐어요. 아. 그래서 진짜 감사해서 드리라고. 아. 감사해요. 그리고 이번에 이거 검정 신상인거죠? 네. 검정이랑 로고가 신상이에요. 나머지 컬러는 샀어요. 셀릭그루에서. 아. 귀여워. 예쁘다. 아. 그리고 이번에 그 이건가? 응. 이거. 이거 옮겼어. 응. 난 얘 시무룩하는 검돌이가 있어. 표정이 되게 무덤덤해. 이거야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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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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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농장에서 탈출한 친구. 음. 이거 너무 힘들어. 그림 봐. 쩜다. 그래픽 디자이너. 오식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아. 오식이. 얘 생긴거봐. 얘가 오식이. 집중 안 하면 혼날 것 같다. 귀여워. 난 지금 오식이가 갖고싶어. 아. 약간 세뇌하고 있어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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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